저렴한 미용 рок을 생겨내용 자 우리 선장님이죠. 직접 또 우전하고 있습니다. 어허 미남자에요. 어허 gps 같은게 있네요. 10억짜리 요트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밤양이 넘어있어요. 육지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밤에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무서워. 조심해 떨어져. 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 앞바다에서 밤에 앉아서 지금 광안리 광안대교 광안대교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보여드릴게요. 와 개 무서웠다. 광안대교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요런 배들도 다 투어하는거래요. 지금? 어 진짜? 네 앞에도 다 투어하는거죠. 지금 아직 10시가 안됐잖아요. 아 10시까지니까.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이게 신손놀이름이라는게 약간 이런 느낌일까? 이런 요트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 광안대교를 누가 이렇게 해봤겠습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한 사람당 3만원 내면 갈 수 있는거네. 그렇지. 이런 3만원이면 충분히 멋있지. 유람삼도 비싸잖아. 다 같이 타는건데. 한 시간에 3만원. 한 시간에 10만원이란다? 아니 아니요. 한 사람당 이거는 3만원인거고. 근데 그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커플끼리 하려면 10만원에 된대요. 지금 할인해서. 5만원. 커플끼리는? 네. 오 좋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을거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투자투어를 얘기하고 왔다. 만원씩 할인해준다는거죠. 아... 2만원씩 해준대요. 진짜. 네. 2만원이면 4만원씩 되니까 8만원이야. 오 괜찮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2명이 오니까 좋네. 이거 참 멋있게 나온다. 아... 이게 여유로운거죠? 자... 삶의 여유가 이런게 아닐까? 그 여경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확실히 바닷가라서 그런지... 아침은... 굉장히 좀 쌀쌀하네요. 단파를 입기엔 쌀쌀하고...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누웠던... 여기 앞에... 뒤에 앞에... 아침을 맞았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잤는데... 여기... 뭐... 제주도 가보실 때나 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때도... 흔들리는건 하나도 몰랐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목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으악! 안 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다 먹이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어... 근데 뭐 그거 빼고는... 뭐... 침실도 아늑하고... 어... 잘 잤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좋은건 이렇게... 눈 떠서... 여기 요트 앞에 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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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뜨고 이런 느낌을... 찍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부산이 도시긴 하지만... 이렇게 요트에 있으니까... 물론... 뭐... 멀리 나온건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 그런게 되네요. 되게... 나만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고... 좋네요. 오늘 아침... 기상... 끝! 이럴 Café, 하낭 gak.. 갑자기ター latency... Rh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